울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자가격리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. 군이 밝힌 순천시 확진자 A씨의 이동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 A씨는 일행 한 명과 함께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11시까지 울진군 관내에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A씨 등은 15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식당을 이용했으며 7시 10분께 숙박시설을 이용했습니다. 이어 16일 오전 10시 57분께 식당을 이용한 후 순천시로 자차 이동 중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검사 권유를 안내받았습니다. A씨는 순천시 보건소에서 오후 5시 검사를 받은 후 오후 11시 30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울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A씨의 이동 동선과 관련해서 식당 등 이용시설에 대해 방역 소독했으며 관련 접촉자 파악도 완료했습니다. 울진 방송 속보였습니다.